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오늘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미국 지역은행 주가가 개장 전부터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은행주가 좀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르고 내리고 거듭하면서 좀 혼조세로 장을 맞췄던데요. 오늘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딱 봐도 고민이 좀 많아 보이는 증시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했던 사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이죠. 그게 계속 또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같은 날은 또 SVB 관련된 사태를 통해서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은행권에 대한 규제 계속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은행주들은 이런 얘기를 그렇게 썩 또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제는 필요악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자본주의의 추첨단을 달리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금리는 다시 안정세를 받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금이나 또 달러 약세에 따른 유가도 반응하고 원자재 가격들도 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는 또 그렇게 썩 좁은 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매도세가 좀 추리됐던 부분들. 약간 좀 결론은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초기 반응과는 다르게 지금은 약간 좀 소화하는 과정 중에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고민이 많았다.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3대 지수 주요. 3대 지수는 좀 하락마감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약간 장중에는 그래도 등락폭을 계속 보였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보였다면 다 매물 소화하고 또 반전됐을 텐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의외로 그래도 어제부터 미국 증시에 나왔던 변화는 약간 우리나라 증시와도 비슷하게 지수는 좀 묵직한 변화가 나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셀 2000지수에 대한 동향들 그런 보게 되면 약간 종소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빈자리를 좀 채우는 느낌 정도는 나는데 하지만 뭐 지장의 지수가 또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 그러면 또 대피처 역할을 하기도 좀 힘들겠죠. 그렇군요. 앞서 오늘 뉴욕 정시 상황 설명해 주면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SVB 새 주인을 찾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즈 은행이 인수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좀 은행권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좀 누그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분간 좀 은행 부분 이제 안정이 되면서 뭐 은행권 위기가 조금 시장의 악재였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좀 해소됐으니까 앞으로는 중시에 좀 상승세가 좀 보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아우 이제 끝났어.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볼까? 가 아니라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들을 계속 또 지켜보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도 가장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칼을 빼던 거는 이제 연준과 그리고 또 재무장관께서 이제 직접적인 자금 투입과 뭐 예금자 보안도 쪽을 확 펼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가 벌어지면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부분들을 먼저 보여줬고요. 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파산이나 아니면 심각한 리스크를 갖고 가는 은행들을 이제 민간 쪽에서 우리가 인수할게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민간 쪽에서는 오히려 인수하는 은행 같은 경우는 기회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게 맞겠죠. 어떻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생각보다 좀 헐값에 그리고 반대로는 상값에 매수를 할 기회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인수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쪽도 보여지는데 퍼스터 시티센스 되게 급등하지 않았어요. 주가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수사가 몰린 측면들은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서학겜이라고 하죠. 저희 미국 주식을 밤새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즘 은행주 쪽에 대한 매매 많고 또 3배짜리 ETF 은행 관련된 ETF도 매수하면서 참 야수의 심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동성을 노리면서 대응하는 건 좋은데 그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사태가 안정되는 걸 좀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다라는 약간 우려 섞인 잔소리도 살짝 좀 드리고 싶은 상황들이고요. 지금 흐름은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와 관련된 전망이나 아니면 또 달러와 금리가 어느 쪽으로 안정을 받아가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순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타자는 또 뭐가 나올까 이런 쪽에 대한 불안감도 상준에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은행주는 어찌됐건 지금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러고 있다. 이제 이런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은행주랑 달리 통상 금리가 오르면 아까 기술주한테는 별로 기술주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기술주 좀 다소 부진한 것 같던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술주 쪽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강했던 쪽이 어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들 좀 높았었고요. 게다가 또 그다음에 AI 쪽의 반도체 쪽을 아무래도 키우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큰 엔비디아나 AMD 쪽에 중심으로 강한 변화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에미디아 같은 경우도 벌써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대 부근까지 스멀스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술주에 대한 동향들도 일단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약간 경계감이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늘 또 우리나라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또 똑같이 연결시킬 수 봤을 때 볼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업체가 실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3위 업체에 대한 흐름을 보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닉스도 다음 달이죠. 실적 발표할 부분을 좀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들어왔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업황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부진해서 적자폭도 키우고 13년 내 최악의 침체기를 보이고 있다랄 정도로 우리 구조조정 필요하고 감산도 50% 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두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고객 재고도 점진적으로는 개선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뭐 보여준 게 없는데 하지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2025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즉 내후년이죠. 이 메모리 반도체는 초호황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AI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또 장밋빛 전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눈길이 갔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재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고 자산이 자세히 보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10%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업황이 안 좋고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도에 위축되는 업황들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개선되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이 재고 자산의 변화도 한 번쯤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 후반에 연방준비제도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1일에 미국의 2월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지수가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이슈 맞죠? 네. 맞긴 하지만 아직 FMC 회의가 3월 달에 열렸고 4월 달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나오는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지표들도 아마 좀 임박해서 나오는 지표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은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이번 미국의 은행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급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왔는데 막상 올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쪽이겠지만 하지만 부작용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지금까지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 쪽에 계속 포인트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들이 좀 많은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올린다 안 올린다 보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컨트롤 가능하고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 압력들이 크게 하락하지 않게 되면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들 계속 나올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말씀하셨던 PC 지표들은 제가 보통 얘기하는 CPI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연준이 좀 더 챙겨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번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마 주택 관련된 쪽에 대한 지표들을 많이 챙겨볼 것 같고요. 이쪽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아마 지금 빠르게는 한 4월달 5월달부터는 좀 하락 속도가 빠를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중위권 쪽의 변화들은 벌써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는 속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반영하기 시작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하락 속도는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국내 증시를 여쭤볼 텐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은행 위기 또 물가 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할 것 같은데 좀 뭔가 계속 눈치 보고 살펴보고 갈팡질팡하고 그런 와중에 이럴 때 유독 잘 나가는 섹터 있나요 지금? 요즘엔 2차 전지 안 갖고 있으면 주식하는 사람 마저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래서 시장의 가장 뜨거운 쪽은 연초부터 2차 전지 쪽 계속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그 사이에 좀 한국 시장의 특성이라면 특성이랄까 할 수 있는 성장주의 된 개념들이 지금 주식의 어떤 기태를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한다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실적이 이렇게 싸고 좋고 자산도 이렇게 우량한 것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더 하락하죠. 그런데 지금 성장 밸류 즉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시대에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장주라고 하는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다. 또 앞으로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1년 뒤 가게 되면 성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확실한 성장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런 시대에 성장주가 좀 희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2차 전지나 아니면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더 부각을 받는 현상들이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로 좀 와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땠나요?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의 상승권을 보이는데 코스닥이 한 1%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 시장의 주도는 코스닥 중소용주 쪽에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중소용주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는 대표적인 시총 1, 2위가 다 에코프로그룹주와 함께 2차 전지 쪽이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이 이제 20조, 10조대 이상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용주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어떤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바라는 흐름들도 강했고 또 오늘 리오프닝 주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성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항공주부터 면세점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오히려 기대감을 안고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시에는 투자자 심리가 반영되는데 지금의 어떤 경제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심리를 반영을 하지만 그런 불안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할 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흐름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바라볼 게 그러면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소비도 부진하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제까지 다뤄보게 되면 예탁자산이 50조 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찾는 자금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은행에 넣지 않고 주식시장에 같이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자금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향후 어떻게 이 흐름이 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건데 앞서 우리 계속 2차전지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대장주들 중에서 국내에서는 LNF 보니까요. 이거 요즘에 엄청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에코프로 쪽이 더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NCM 계열이라고 하는 하이니켈계 쪽에서 들어가는 양극재의 대표 주자는 말씀하셨던 LNF도 있겠지만 에코프로BM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코스닥의 시가 조객 1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BM의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시가 조객 2위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고 그런 과정 쪽에서 아직 LNF가 에코프가 생각보다 에코프로BM의 움직임 만큼 좀 덜 간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후속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쪽에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양극재 기업이죠. 맞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만드는 곳들 지금 2차전지주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2차전지주는 그 강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죠? 일단 보통 보시는 분들이 지난달 올해 들어서 거의 3배 4배 올라온 주가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미리 끌어온 측면이 있지만 이만큼 성장하는 종목도 있겠느냐 그런 쪽에 대해서 또 시장은 애써 외면하고 갈 길을 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또 성장할 주가 있겠느냐 이런다고 했는데 그런데 2차전지 이미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만약에 지금 2차전지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2차전지주 이미 들어가기는 늦었잖아요.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야순 심장이죠. 그래서 혹시 어떤 2차전지주 외에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혹시 있을까요?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좀 꼽아주시면 안 돼요?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업황의 사이클의 저점을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맞겠죠. 아, 반도체요? 네. 적자 많이 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터날 거 아니냐. 앞서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실적 말씀드리면서 한 1, 2년만 지나면 초호황이 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좋다고 그럴 때 또 담아놓는 것도 하나의 투자겠죠. 대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은 반도체주는 앞으로 향후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장은 업황의 저점을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다고 크게 더 밀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좋을 때는 주가가 빠지고 안 좋을 때는 견디다가 좋은 걸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이클을 가꾸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좋을 때 사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못 들어가신 분들 좀 되게 어려워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정보 알려주셨네요. 대표님 오늘 주식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